정종은 문희만 왕이었지만 여세계는 일가견이 있어 후궁 7명에게서 15남 7녀를 두었습니다. 성빈지씨는 아버지가 고려말 문화찬성사를 지낸 지윤이며 어머니는 순응 안씨인데 지윤의 딸들은 모두 태조 이성계의 자식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맞딸은 태조의 장남 진안대군 이방우와 혼인해 사망국 대부인이 되었고 둘째 딸과 막내딸이 정종의 후궁이 된 바 그녀들이 성빈지씨와 숙의 지씨인데 언제 어떻게 정종의 후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슬아의 덕천군 이후생 도평군 이말생이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정종이 공정왕이란 시후를 받았을 뿐 사실상 국왕 대접을 받지 못해 그녀의 자식들도 왕자로 대접받지는 못했습니다. 숙의 지씨는 성빈지씨의 동생으로 이런 혼인은 고려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슬아의 의평군 이원생 선성군 이무생 임성군 이호생과 함양옹주를 낳아 삼남일녀를 두었습니다.